양화진 선교사 열전 12번째입니다. 네, 무어 선교사 두 번째 계속하겠습니다. 백장 곧 백정 표준어가 백장이라 이제 백장이라 읽겠습니다. 백장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에 대하여 나는 1961년 10월호 기독교 사상의 관작골의 박가성춘이라는 제목으로 백장전도에 관하여 약술한 바가 있고 또 13회에 걸쳐 한국 기독교사 만피를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손질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당시 박성춘이란 이름에 백장이 있었다. 물론 성춘이란 이름은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은 아니었다. 백장은 본래 정식으로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만큼 차별당한 거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두라 할 때 수두라는 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도 버린 사람들이죠. 인도의 선교사들이 가서 수두라 계층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도 그 수두라 밑에 아예 카스트 안에도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만지지도 않는 darlet이라는 그런 계층도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듯이 박가라는 백장도 예수를 믿은 뒤에 비로소 성춘이란 이름을 받은 것이다. 박성춘은 1862년경 서울 관자골에서 백장의 아들로 기구하게 태어났다. 관자골은 오늘날 서울의 종로 3가의 관천동과 종로 5가 6가 근처에 있던 동네이다. 그는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봉주리만은 천주교 학당에 보내어 공부를 시켜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천주교 학교에서는 돈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망설이고 있던 차에 곤당골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학당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그 학당에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되었다. 이 학교가 바로 무허가 세운 곤당골 교회의 예수학당이었다. 1894년 어느 날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 알아 누웠는데 심한 열이 나서 곧 죽게 되었다. 열은 열로 친다고 하여 더운 방을 더욱 뜨겁게 하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도하여 야단법석을 떨 때에 아들 봉주리가 이상한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이 바로 에비슨이었다. 그리하여 거의 죽게 되었던 박성춘은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는 국왕의 시의인 에비슨 같은 귀한 사람이 자기처럼 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병을 고쳐준 데 대하여 감격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1895년에 무허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때 곤당골 교회는 부흥하여 교인이 20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 중 하나가 선한 일, 선행,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돕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썽이 일어났다. 일반 교인들은 백장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며 교회 출석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건 아직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분명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문화와 가치관이 순간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어요. 분명 이제 한국이 없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시간은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14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 있고 한낮에 졸리고 그런 시간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화나 가치관이 그렇게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술 끊는데 10년 걸리고 담배 끊는데 20년 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무어는 깜짝 놀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수가 있냐고 간곡히 만류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약 한 달 뒤 그 중 한 사람이 찾아와 말하기를 만약 자기들은 앞자리에 앉게 하고 백장들은 뒷자리에 앉도록 좌석을 구별해 준다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무어가 그 제안을 거부하자 그들은 마침내 아주 갈라져서 나가 홍문동 교회를 세웠다. 이런 일은 단지 백장뿐만 아니라 양반 상놈 간에도 일어났습니다. 양반들이 교회를 가보니까 상놈들이 교회학교 교사하고 장로하고 이런 거예요. 신분 사회가 가보 개혁으로 없어졌지만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당장 가치관과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노예 해방됐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노예가 백인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은 건 아니죠. 그 투표권 하나 얻기 위해서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0년대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백정 하나 때문에 일반인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듯이 우리는 상놈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해서 양반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안동교회 같은 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한편 1893년 16명의 교인으로 시작된 곤당골 교회는 그의 말에 이르러 교인이 40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으며 1895년 갈라져 나갔던 홍문동 교회 교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리우치고 곤당골 교회와 합하여 중앙교회, 그 뒤 승동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때는 바로 1898년 그때로부터 4년 만에 교인은 108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 백장 출신이 30명이었고 예배는 곤당골 교회에서 들였다. 교회에 대한 한국인의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조선예수교 장로회 4기 상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경성시내 인사동, 승동교회가 성립하다. 앞서서 홍문동 교회가 분쟁으로 해산하고 남은 성도들이 동연병원 내에 모였는데 병원 역시 이전하는 시기에 교인 박성춘, 박중근, 정윤수, 송인순, 차동 김부인, 박서양, 김필순 등이 승동으로 이전되어 교회가 설립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곤당골 교회는 곤당골에서 구리계로 옮겨갔다가 다시 인사동으로 옮겨간 것이 확실하며 또한 1904년에 창설되었다는 인사동의 승동교회는 곤당골 교회에서 갈라져나가 홍문동 교회를 세웠던 교인들과 곤당골 교회 교인들이 합쳐서 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승동교회 교인들은 양반 상놈 구별 없이 시작된 교회라는 것도 확실하다. 왜냐하면 위 기록에 나오는 김필순은 본래 양반 출신의 소래 사람이며 그는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과 제중원 의학교 제1회 동기 졸업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무원은 500년간 대접을 못 받던 백장들로 하여금 인권을 되찾게 하는 동시에 특권과 횡포를 일삼았던 양반들로 하여금 백장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결정적인 구시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원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정치 방면에서도 역사적 역할을 했다. 무원은 오랫동안 천대받던 백장들을 해방시켰다. 박성춘 등 백장들은 백장의 해방을 위하여 1895년부터 몇 차례 정부에 대해 호소문을 올렸다. 무허가 1898년 4월호 코리안 레포지토리에 발표한 한국의 백장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호소문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년 전, 1895년 4월에 대한제국, 고종황제 때 대한제국이 서죠. 그리고 조선이 망하고 일본 식민지배를 살고 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대한 민국으로 합니다. 제국은 제자는 황제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대한 민국,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죠. 대한제국 서울 관자골에 사는 백장들은 내부 아문에게 그들의 괴로운 사정과 참혹한 형편을 고해받쳤습니다. 그 호소문의 내용은 대략 1호합니다. 당신의 비천한 충복인 우리 백장들은 과거 500년간 짐승을 도살하는 일을 생업으로 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충성스럽게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고 모든 일에 아무런 보수도 없이 성신껏 일을 해왔습니다. 양반과 조선사회가 백장들에게 일을 시키고 보수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칠천역 중에서도 제 밑바닥 사람으로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다른 칠천역들은 그래도 긴 소매가 달린 옷과 갓과 망건을 쓰고 다녔지만 유독 우리 백장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옷도 차별되게 입혔다는 거죠.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해왔으며 관가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업신여기고 가끔 우리의 금품을 노략질해가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품을 거절하면 큰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뺨을 치고 옷을 찢고 온갖 악담과 욕설을 퍼붓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고 동전 한 푼의 보수는커녕 도리어 구박과 천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참기 어려운 일은 삼척 동자 아이들까지 우리에게 반말을 쓰는 것이옵니다. 세상 어디서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초와 슬픔이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 비천한 충복들보다 더 천한 광대들은 그래도 갓을 쓰고 망건도 쓰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긴 소매가 달린 옷도 입고 다니는데 우리 백장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뼈에 사무치도록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자에 듣자온즉 나라에서는 종래의 사람을 억압하던 악습을 폐지하고 세법을 만들어 인민을 보호한다고 하오니 이것은 당신의 비천한 충복들이 주야로 갈망하고 염원하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먹고 겁없이 각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 이 법으로써 우리 백장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각 지방 관원들에게 선포하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비천한 충복들이 갓과 망건을 쓰고 다닐 수 있으며 또한 관가에 붙어 사는 관리들이 금 후에는 절대로 우리를 마고 부려먹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 호소문에 대한 응답인적 이미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으니 금 후에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3월에 우리는 또 다른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다른 천민들은 다 민족에 오르게 되었는데 당신의 비천한 이 충복들만은 인구조사에서 빠졌으니 우리가 갓과 망건을 쓰게 되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모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지만 실속을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민족에 오를 수 있도록 두루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에 대한 응답인즉 온 백성이 다 한결같은 나라 백성인데 어찌 너희들의 염원을 거절할 수 있으며 너희들의 고생을 모른 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강제로 끌려가서 보수도 못 받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부역을 하였으며 또 관가의 관리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으므로 수차호 소문을 올려 나라로부터 고마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생이 조금도 감해지지 않은 지방이 많습니다. 만약 군주 폐약해서 수천명이나 되는 당신의 충복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분명코 우리를 구해주셨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비참한 사정을 폐압해 나아가 낱낱이 알려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안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호소문은 물론 박성춘 등이 정부에 제출한 호소문의 원문은 아니다. 무허가 그것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박성춘 등은 호소문을 직접 쓸 만큼 유식한 사람들도 못되었기 때문에 무허와 그의 어학선생의 도움으로 호소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경우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백장해방운동이 성공하였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그리하여 백장들은 그때에 비로소 국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에 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갓도 쓰고 망건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법률상으로는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박성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서울과 수원까지 전도구역을 확대한 결과 수백 명의 백장들이 신자가 되었다. 이 백장들은 우선 망건에다 갓을 올려놓고 긴 소매가 달린 도포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다녔다. 너무 기쁜 나머지 밤에 잠을 자면서까지 갓을 쓰고 자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백장의 우두머리인 박성춘은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음양립 즉 양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쓸 수 없었던 특별한 갓을 쓰고 장안 네거리 동대문 시장 한복판을 활개치며 다녔다. 이 복장에 대한 얘기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 옷을 입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독립운동이 민중투쟁운동으로 전개될 때 박성춘이 주동인물로 등장했다는데 있다. 독립협회 연구의 저자 신용한은 독립협회 운동의 제1기는 고급관료주도기 제2기는 민중진출기, 제3기는 민중주도기, 제4기는 민중투쟁기 등 4기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박성춘은 제4기 민중투쟁기의 주요인물로 활약했다. 1898년 8월 28일 독립협회는 새 회장으로 윤치호를 부회장에 이상재를 각각 선출함과 동시에 11월 4일 이상재 정교 등 17명의 간부들이 구속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성춘은 66명의 민중총대위원 또는 대표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상재 등이 구속되기 수일 전인 10월 29일 독립협회 간부들과 정부 고관 각 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종로에서 대규모 관민공동회 즉 민중대회를 열고 유명한 6개조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때 박성춘은 등단하여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하였다. 나는 대안의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길인 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계의 장대로 바친 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 즉 그 희미심이 경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조로 하여금 만세를 누리게 합시다. 수천명이 모인 민중대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백장이 개막 연설을 했다는 그 사실부터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보다 그의 애국적인 연설로 해서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소위 헌의육조가 채택 상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연설 요지는 당시 독립협회 사법위원이며 평의원이었던 정교가 그해져서 대한개년사에 수록한 것이다. 박성춘은 1894년에 신자가 된 이후 11년이 지난 1911년에는 그 교회의 초대 장로로 피택되어 안수를 받게 되었다. 그때 그는 약 50세였다. 한편 그의 아들 박서양은 신학문을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받은 행운하가 되었다. 그는 곤당골 교회에 예수학당을 나온 뒤 1898년에는 경서학당이라는 당시의 인류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였으며 1899년에는 제중원의학교 즉 오늘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08년 제1회 졸업생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졸업 후 그는 한국 최초의 외과 의와 화학선생으로 오성, 중앙, 휘문, 황성 기독교 청년의 학관 등 신교육기관에서 화학과 생물학을 강의했다. 그러나 박서양은 백장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여 학생들에게까지 멸시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책상을 치면서 야 이놈들아 내 속에 있는 백년 묵은 백장의 피만 보고 과학의 피를 왜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이 피를 멸시하면 망한다고 외쳤다. 그는 성악과 오르간 첼로의 명수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깝게도 박서양은 1910년 한일 합방 뒤 일본인들의 학정을 참기 어려웠고 또한 백장에 대한 사회적 멸시 현상이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1914년 고국을 등지고 멀리 북간도 국자가로 건너갔다. 거기서 그는 병원을 차리는 동시에 숭신학교를 세워 유경사업에 종사했다. 그와 함께 간 아버지 박성춘이 1916년경 그곳에서 세상을 뜨자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강원도와 황해도 등지를 떠돌며 방랑하다가 1935년경에 잡고했다. 그러니까 제1회 의과대학 졸업생이면서도 이렇게 멸시천대를 당했다는 것이 전술한 대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당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무언은 1904년 곤당골교회가 인사동 승동교회로 옮겨갈 때까지 줄곧 이 교회를 섬겼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전도구역은 멀리 황해도 배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하여 로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어와 그의 한국인 동역자들은 한강 뉴욕에서 전도를 계속했다. 어떤 때는 기쁜소식이란 이름의 자가용 배 한 척을 타고 다니며 전도를 하기도 했다. 전도를 시작한 지 3년에 25개 처의 신자가 생겼다. 그 중 황해도 배천에는 신자들이 자력으로 큰 기와집을 사 훌륭한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다. 이들 신자들은 천주교와 불신자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교세는 날로 왕성하여 교인들이 8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1년 동안 무어는 성인 백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서울 서대문 밖에 동막교회와 대연교회도 무어가 세운 교회이다. 안타까운 것이 천주교가 개신교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100년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박해를 했었고요. 유럽 역사에서도 1500년 카톨릭 역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 생겨난 개신교회, 루토교회, 개혁교회와 같은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라는 날에 10만 명 이상의 개신교인들이 카톨릭 교인들한테 한날에 다 죽기도 합니다. 무어는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다. 평양에 있던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였던 그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창세계를 가르쳤고 2학년 학생들에게는 민숙이와 열한기를 3학년 학생들에게는 영국 역사를 가르쳤다. 그러다가 그는 반정부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한 그의 글이 1907년 4월호 The Korea Mission Field에 창세기와 영국 역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그는 영국의 의회주의 정치 제도를 강의할 때에 한국인들에게 위험사상을 불어넣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50명의 학생에게 자유사상을 고취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자유사상을 고취하게 하고 또한 해마다 이런 강의를 계속하면 장차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썼다. 이 글은 그가 작고한 뒤 Korea Mission Field의 편집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런 태도로 해서 그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 선교사들도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 소외를 시키고 편을 가르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무허가 교수를 했다고 했는데요. 신학교가 서울, 수도 한양에 세워지지 않고 평양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목회자 양성은 평양이 됩니다. 그런데 중심은 서울이고 한양이죠. 그래서 서울 중심의 선교사들과 평양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해서 그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몹시 고독했다. 아울러 한국인 양반들에게서도 미움을 받았다. 백정편을 들어서 그렇죠. 그러나 그는 조금이라도 자기 동료 선교사들이나 양반들에게 불평을 하거나 싸우고 반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디까지나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묵묵히 그러나 용감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다. 그는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림을 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1906년 12월 12일 제중원에서 고요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한국어 비문에도 잘 반영되어 있듯이. 세상의 영광을 추호도 바라지 않고 다만 행안대로 상주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성실히 또 양심대로 살다가 죽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행위 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안대로 받아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감당과 선행과 말씀의 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소위 민중신학자들은 다른 나라의 해방신학은 잘 알면서도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의 뿌리는 통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다. 또한 일반 신학도들 중에 무어와 같은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외국 선교사라면 다짜고짜 배척하고 선교사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민사관, 선교사관 운운하며 경시하는 것을 볼 때 참말로 딱하기만 하다. 민중사관은 말 그대로 민중이 중심이라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양반중심 사회입니다. 민중들의 역사가 기록된다든지 양반중심이죠. 선교사들이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했고 그래도 중간중간 나오듯이 모든 기록들이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합니다. 민중들이 조선시대, 구한말, 대한제국대의 백정으로 대표되든 또는 상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민중들이 글을 써서 남긴 게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 선교사들의 시각에서 본 한국교회의 개신교회사인데 이것도 이제 싫다는 거죠.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를 이 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